안녕하세요. 별빛하늘 이동주택입니다. 오늘은 충남 공주에 설치된 농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트와 그레이 메탈 사이딩의 합이 정말 조화로워 보입니다. 또한 연한 그레이 색상의 현관 포인트까지 산뜻하고 화사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공주에 출고된 농막은 25cm 층고 확장을 통하여 훨씬 활동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락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놀기도, 잠시 누워 휴식을 취하기도 안성맞춤입니다. 깔끔하게 설치된 계단 수납공간과 싱크대는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주었습니다. 계단 옆 원목 난간도 튼튼하게 지탱해주고 있고 계단의 높이도 어린아이들도, 연로하신 어르신분들도 무리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길이라면 저상 트레일러로 운반하다가 좁은 길에서 다시 5톤 화물차로 갈아타 운반 비용을 비싸게 책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조변경한 5톤 화물차로 운반하게 된다면 좁은 길에서도 농막에 흠집을 내지 않으면서 갈아탈 필요가 없어 운반비도 절감됩니다. 정말 운치 좋은 곳에 별빛하는 이동주택 농막이 설치되었습니다. 별빛하는 이동주택은 언제나 고객님의 상황과 피로를 세심히 고려하여 프리미엄 농막을 제작하고 배송합니다. 고객님께 딱 맞는 농막, 별빛하는 이동주택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